희유 공개미 봄개미 같은데 소꿈인가? 왜 숨었어? 안녕 봄개미다 잡아 무슨 여왕개미가 아직까지 돌아다니 꿈까지 가지 가져가 이렇게 개미를 최대한 건더지 말고 잡아야지 이게 뭐죠? 교미철인가 봐 엄청 많아 사막의 집 있다 사막의 집 버리고 생식만 나와 있네 자 안 틀어도 돼요 닫으세요 네 안녕 옆에 돌 봐봐 돌 여기 내려가서 교미철이 왜 낮에 앉을 것 같은데 너 당연히 나와야지 왜 야 여기 봐봐 좀 내가 여기서 봤던 기억이 있어 이런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오케이 여기 알도 있다 알도 잘 담아라 숲이 진짜 좋다 이런데가 채집하기 딱 좋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까?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까? 뭐야?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프러미슬랜드 프러미슬랜드 여기 약속의 땅은 다르군요 바로바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숨어있네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뭐 있다가 또 있어 개미? 무슨 개미일까요? 통잎 작은 개미? 갈색바람 개미 갈색바람 개미? 갖고와봐 맞쥬? 어 갈색바람 개미 잘 안나와 오우 이렇게 배에 빵빵하셨죠 견디가 데려가야겠다 일개미도 있네 여기 형 주세요 한번 와 이렇게 많이 먹어? 와 이렇게 많이 먹어? 야 이렇게 많이 먹어 애들? 그렇답니다 자 역시 자연의 정화능력은 뛰어나네 날벌레들 다 먹고나서 여기 날개만 남겨둔거봐 개미가 다 먹는구나 이 안에도 엄청 많아 쓰레기가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기 싫은데 올라가보자 그래 등산로를 개척하시는 성구자 정신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 한국을 살렸습니다 버려진 썩은 벤치에도 개미가 나와요 보니까 완전 여기 지금 쓰레기장 벤치를 파손하는게 아니라 여기 훼손되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 방금 한마리 잡았고 이런데 위에 이렇게 버릴까 안나오나? 뭐죠? 개미 시체만 나오네요 뭔가 시체만 와... 통나무 여기 이렇게 군체가 있는데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제목 큰데 군체가 제목 큰데 아 힘들어 휘핑을 가져가라 휘핑을 가져가라 휘핑을 가져가라 휘핑이 나올 것 같았어요 휘핑이 안 떨어져 여왕이 딱 이 밑동에서 나왔어 누구야? 응? 누구였어? 어 여기 많다 안전장 생긴다 야 내가 그걸 부숴 이게 약해가지고 좀만 더 좋은 곳은 안 돼 어 여기 여왕 또 나왔어 복수야 복수야 확실해? 어 또 나왔어 지금 이거 찍혔나? 와일드한 채집샷인데 진짜 또 나왔어 여왕이 다른 군체는 아닐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가지고 간다 여왕 주말에 복수군체 많으시네요 홍간 자연복수는 쉽지 않거든 일왕은 많이 봐도 이걸 까야겠어 이렇게 까야겠어 밑에 까지다 이거 어떻게 할 정도는 손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덕분? 더 나아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